여러분들이 좀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을 시키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회복을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유용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던지시는 그 질문은 다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아담안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안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아담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느냐 할 때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모든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담안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오늘 장세기 32장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는 거기에는 그냥 단순한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의미를 깊은 의미를 인생에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회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 얘기를,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야곱 하면 상둥이죠.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동생이죠. 그런데 동생이라도 좀 아까운 동생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내가 형할 건데 그렇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상둥이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상둥이 형님인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둘째 형님이 20분 늦게 태어났대요. 20분 늦게. 그것도 굉장히 빨리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분 동안에는 다리 못 잡고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 탁 붙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어떤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아주 좋은 단어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표를 세우면 집착하고 반드시 성취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또 그런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만 예수와 비교해 보면 야곱은 조금 내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좀 내성적이에요. 누구하고 친합니까? 아버지하고입니까? 엄마입니까? 그렇죠? 주로 엄마하고 놀죠. 그래서 엄마의 치마 근처에 부엌에 가면 따라가가지고 캉캉거리고 음식 냄새도 맡고 그거 한 번 더 먼저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야곱을 훨씬 야곱 같은 아이를 좋아합니다. 대신에 애서는요. 사냥꾼이죠. 외향적이고 털도 많고 얼굴도 붉고 기질도 아마 좀 이렇게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애서인 것 같아요. 좀 화통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남자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팥죽 사건입니다. 아시죠? 이제 배경은 애서는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허탕을 쳤는지 잡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피곤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어떤 냄새가 나고 뭐가 보입니까? 이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여러분 팥죽 좋아합니까? 저는 뭐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전 냄새를 맡아도 그렇게 혹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애서는 확 갔던 것 같아요. 와! 그 맛있는 거 내가 안 그래 줄 수 없나? 얼마든지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냥 쑥 주면 되는데 야곱은 그 사이에 또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 하나 성취해야 되겠다. 뭡니까? 줄게 해. 형님 내가 드릴게요. 대신에 형도 나한테 줘야 되잖아요. 뭐 달랍니까? 이 장작권. 이 장작권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영적인 장작권도 또는 육적인 장작권도 이거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애서가 좀 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런다고 그게 네 거 되냐? 그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애서는 그 장작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경혈이 여겼더라. 옛날 성경에는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더 좀 심각하게 그 의미를 들어가서 보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쨌든 좀 야곱은 이런 어떤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다.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그런 욕심이 없어. 난 영적인 복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남이 받는 거 보면 축하만 해주면 돼. 나는 뭐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 여러분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착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좀 귀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권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그걸 받습니다. 명목상으로 받았다는 거죠. 명목 실질적으로만. 그런데 이제 야곱은 또 그때부터 이제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를 얻기 위해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정적으로 유언과 같은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도 애써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서 그 복을 다 받아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쟁취해버리는 거예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막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독이 오를 대로 독이 오른 것은 이제 형 애써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미 다 복을 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써는 눈에 이제 살기가 돋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야곱, 이 고약한 놈을 징계해야 되겠다. 처벌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어머니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애써가 저렇게 독이 오르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도 아마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한 날에 두 아들도 잃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걱정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인원을 합니다. 야곱아, 어떻게 하면 좋냐. 형이 지금 난리가 났다. 네 눈에 보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손학비는 피하고 보자. 도망가자. 잠깐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 있어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도 내 힘으로는 형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게요. 그래가지고는 잠깐 동안 보따리 메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잠깐이 몇 년입니까? 그 잠깐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20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잠깐이 20년인 거예요. 그 20년을 시작하는 첫날 밤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옛 도시 이름으로는 루스지만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 베델에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아마 이때가 노숙자의 원조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야곱이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흐벌판에서 홀로 되어서 그 광야의 추위와 어두움과 그런 어떤 사무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밥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가 1차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28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기 보세요.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세 번째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 같으면 진작 나로 하여금 집을 떠나지 않도록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떠나게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동안에는 함께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묘 막축한 손길이 여기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달아간 인간들이 또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몇 년을 그렇게 해서 외삼촌 나바네 집에 있었다고요? 20년이죠. 20년. 그런데 20년을 하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야말로 다 챙겨가지고 이제 탈출을 합니다. 가난한으로 가기 위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나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31장에 보면은 그의 인생 20년을 정리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내 인생은 눈 떨려가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인생입니다. 바빠게 지냈다. 집을 떠난 인생,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버티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나는 하루도 속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게 보낸 그 날들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보냈는가 하면은 외삼촌을 위해서 또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결국은 내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정신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돌아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하니까 마지막으로 31장 7절에 그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뭔가 하면은 당신 앞에서 보낸 외삼촌 나반을 향해 사는 얘기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외삼촌은 나를 열 번이나 속였습니다. 나를 열 번이나 속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속이던데 전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예요. 야곱은 속이는 전문가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그래서 장작권을 차지했고 그래서 억지로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이는 전문가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인생 방식이 참으로 놀랍고 오묘합니다. 그게 뭘까요? 더 샛놈 붙이는 겁니다. 더 진짜 붙이는 겁니다. 진짜로. 너 속이는 거 전문가지? 그럼 내가 진짜 한 번 붙여줄게.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고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20년을 썩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때가 참해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을, 자녀들을, 그가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는 돌아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오려니까 이제 다시 덜커덩. 뭐가 걸립니까? 누가 걸립니까? S가 바로 걸리는 겁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형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도 아직까지 그때에 가졌던 그 분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렸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전개되는 것이 이제 32장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돌아오는 길은 참 불안해요. 형님을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야곱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3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자들인고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할 때는 그것은 완전한 승리와 안정과 보호를 다 보장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너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로 하나님의 군대로 진치고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가난으로 보내시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개하시에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병거와 불말들이 둘러진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그렇다면 툭툭 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런 쓸데없는 염려 걱정 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좋으렴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답답해서 두려워서 그 다음에는 자기 계획을 자기가 전개합니다. 어떻게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때로 나누고 두때로 나누어요. 자,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되, 애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귀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못 믿을 게세요. 애서가 와서 치면 내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 나눌게요. 두때 나눕니다. 애서가 한때 치면 그래도 반딩은 해야죠. 반은 챙겨야지. 절만이라도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했던 것 중에 모든 것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반딩하는 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죄성이 너무나도 질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소멸이 안 된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다 나타납니다. 잔디밭을 아무리 밟아도 잡초가 닿으시요. 나요. 9절 볼까요? 야곱이 또 이러데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사기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20년 전에 베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내게 함께 해 주시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일명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양다리 작전, 걸치기 작전, 그렇습니다. 자기 계산대로 다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도 붙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징징대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혜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신앙생활은 좀 어리숙한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희거나 금거나예요.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항복 안 하면 그만큼 우리는 고생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언정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여당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배나 되어온 나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이 신앙의 내면색의 양다리라는 결국 어떤 일로 벌어지는가 하면 하여간 조금씩 강을 건너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지만은요. 그런데 21절로 넘어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 번 읽어봅시다. 그의 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애씨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이제 처자식까지 강을 건너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내 살기 위해서라면 처자식도 포기할 수 있다. 23절 보세요. 23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잖아요. 같이 안 가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다 보내놨고 다 건너게 해놨고 정작 자기 자신은 여러분 못 건너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24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여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는 그야말로 강청하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야곱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이건 사실은 기도의 표현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는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이가 야곱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서 지금 야곱과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25절도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기절인데 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5절 다 같이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사람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야곱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한 판 붙었는데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은 그렇게 빈약한 분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차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그럼 어떤 표현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히브리 말은 이것은 이기고 지는 성패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진정 담겨 있는가 하면 그렇게 실험했지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능력으로 하면 야곱이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들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날이 새는 그 순간까지 지금 마지막 자리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 야곱의 의지, 야곱의 속성, 야곱의 타락된 본성 이런 모든 것들을 꺾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그거 보기만 자기의 어떤 기질,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부모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데 이놈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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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부모가 내리는 마지막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적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신 차릴까 봐 어떻게 선언합니까? 네 이겼다. 내 졌다. 그러면 부모가 네 이겼다. 내 졌다 라고 할 때는 그거는 야! 내 이겼다. 아버지가 나한테 굴복했다. 자식이 그렇게 환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어떤 심판의 성격의 최종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기지 못함을 보고 끝까지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허리 쪽을 쳤다는 거예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인간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또 깨닫고 세 번 넘어지고 또 깨닫고 네 번 넘어지고 또 깨닫고 수십 번 넘어지고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 뭔가 하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가 아니라 또 한 번 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구나 내 죄성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요 너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은 죽여서 살린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 이제는 내가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걸어온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눈이 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타난 반응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마디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가 이러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러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말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언제 그걸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별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단 한 번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완전히 꺾여지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정말 이름이 몰라서 그렇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냐? 너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곱이라고 할 때 그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지금까지 나는 이런 야곱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뺏어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것을 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회개와 자기 고백의 순간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보이십니까? 28절에 그가 이루어져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미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만 각인되어질까요?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순간에 자기는 자신은 더욱더 자신이 야곱이었던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겨먹은 야곱 그 이름 속에는 야곱의 부끄러운 과거가 녹아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동시에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35장 조금 뒤로 가서 구절해 보십시오. 야곱이 받다 나라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다같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허리에서. 이 허리라는 이 표현이 아까 허벅지 관절 이마라고 같은 말이에요. 허리에서 나오리라. 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묘막척한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여서 살리시다. 여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해야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애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죽여서 살리는 그 방법에는 인생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야곱의 환도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나의 전 존재가 심판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야곱의 한도뼈 사건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소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 살려 건져내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도달했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나를 지금 한없이 두렵게 만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참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처절한 홀로 된 고독한 그 자리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음부의 그 나리를 펼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뼈를 쑤시는 듯한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세움을 입고 주님 저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거랍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야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전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갈구하며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